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불붙은 가상자산 시장이 금빛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리플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리플은 지난 한 주 동안 77%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아일트코인 대장주로 떠올랐는데 도지코인, 솔라나 등 다른 주요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리플의 급등세는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리플의 상승세가 SEC 소송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더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리플의 급등 배경으로는 SEC와의 소송이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말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죠. SEC는 리플을 증권으로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초법원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리플랩스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었죠.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SEC위원장 개리 갠슬러의 해임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리플 가격 상승세에 탄력을 더했고 리플랩스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갠슬러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하며 직접 목소리를 냈어요. 갈링하우스는 최근 한 방송에서 트럼프와의 회동설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관심을 모았고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국산 코인에 대한 세금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장 전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최근 밈코인이 시장에 주목을 받으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만 리플은 실질적 사용성과 법적 이슈 해소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으로 미국산 코인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리플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사회 이슈들을 주목을 해야 하고 앞으로 리플이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이 죄다올라 어떤 코인에 주목을 해야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은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궁금해 이 영상을 찾아오셨을 텐데 그 정답을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적고 부담이 없는 돈으로 수억, 수십억의 부를 손에 쥘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투자자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바꾸기 위해 기분 나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드릴 테니 남의 충고를 힘들어하거나 심신이 위약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뜬구름 잡는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철저하고 현실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투자 기관과 부자들이 종목을 선정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 방법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지금 그들이 투자하는 코인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정말 있을까요? 돈 버는 방법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잘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겠다는 유튜브 영상 책 모두 읽어봐도 제대로 된 방법은 없고 매번 같은 소리뿐이죠. 투자를 잘하는 것처럼 본인이 얼마를 벌었다느니 현재 수십억 아파트에 거주한다느니 자랑은 자랑대로 늘어놓고 방송을 하지만 실제로 번 돈은 별로 없는 빈술의 전문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미래가 존재할까? 그런 방법이 진짜 있기는 한 걸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만큼 혹은 금수자를 물고 태어난 재벌만큼 수조원의 재산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남들에게 티나지 않을 정도의 부자로 조용히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모든 서민이 바라는 최종 목적지 아닐까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10배, 50배, 100배의 수익을 올려 매일 반복되는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인생 역전으로 편안한 노후까지 보장받는 거 이게 가장 원하는 사함 아닐까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영상은 분명 그 해답을 찾아드릴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우리 돈으로 약 천원도 되지 않았던 비트코인을 사지 못한 것이 아쉬우시죠? 단돈, 만원만 사놨어도 분명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게임 테마부터 NFT 테마를 거쳐 메타버스 테마? 그리고 밈코인 시장까지 단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수백 배를 끌어올렸던 당장 2년 전에 수익조차 놓치신 분들 지금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샀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제 막 코인 투자를 시작해보려는 분들과 그동안 코인을 투자하면서 절대 절명의 모든 기회를 아쉽게 놓치신 분들께 전해드리는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하반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초대형 테마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쭉 이어지는 바로 그 테마 이제 여러분들의 앞에 오픈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대선 유세기간 동안 자신을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한 바 있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재선으로 가장 혜택을 볼 기업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트럼프를 공개 지지해온 머스크는 선거 기간에 트럼프 캠프에 약 180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내면서 선거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트럼프는 대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머스크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자 새로운 스타라면 자신의 최대 기부자인 머스크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죠. 이런 일론 머스크도 AI 산업에 언급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AI 정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AI 분야로 선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일론 머스크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현재 무통령급으로 영향력이 있는데 AI 산업에 뛰어든다면 AI 코인들 또한 큰 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대표적 산업이어서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실을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모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지금 100%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자 전문 채널에서도 해외 전문가들이 2024년이 가기 전에 잡는다면 최소 500배 이상 상승할 거라고 예측한 숨겨진 비밀 종목까지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들과 함께 모든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좋아요 이거 하나만 보고 방송을 하니까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 공학 분야에 있어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죠.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들이 인공적으로 시연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식까지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AI 하면 대부분이 이게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워낙 올해 전부터 전 세계인들은 문화적인 컨텐츠로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 AI 분야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금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테마가 암호화폐 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하나 손꼽아보라고 한다면 먼저 자율주행 분야가 되겠죠. 전기차라는 큰 키워드를 넘어서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었다는 건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선거 공식 기부금만 약 1670억 원을 내며 올인을 했는데 이번 대선에 진정한 승자로 평가되면서 테슬라 주가도 고공행진을 했죠. 대선 이후 사거래일간 39%나 급등했고 개인 자산 증가분만 98조 원을 넘어섰어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들은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챗GPT 또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미리 학습을 마친 트랜스포머가 우리가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하거나 번역을 해준다거나 특정 장소를 찾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한 대화형 인공지능 체포시죠? 분명 AI 인공지능 분야는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왜 지금 2024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 완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변해주는 부분이 AI 자체가 올해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제치고 관심도 1위에 등극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기존에는 2021년에 제동이 한 번 걸리는 바람에 모든 사업 분야가 주춤했었던 적이 있었고 유네스코에 권고가 있었단 말이죠. 윤리, 집행, 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가 편향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쉽게 얘기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 확립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제적인 협약보다 구속력은 약하지만 선원보다는 강한 만큼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국가, 기업이 나서지 않는 이상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었는데 사람 그리고 과학자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들 하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AI 연구는 결국 하나 둘씩 그 결실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주요 AI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코인마켓 캡 기준 비트코인이 전주 대비 8% 오르는 동안 렌더 토크는 42.5% 아캄 42.12% 월드코인 20.33% 더 그래프 19.24% 니어 프로토콜은 18.71% 상승했는데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주요 코인보다 높은 주가 상승률이죠. 이번 AI 코인 상승의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는데 올해 초 엔비디아가 AI 관련 성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코인들이 테마성 상승을 보인 바 있죠? 이번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하자 AI 테마 코인들이 함께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최근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AI 코인의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면 테마성 코인들이 먼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인데 AI 테마가 비트코인 상승률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AI 테마주들 매집이 이뤄지는 만큼 이 종목 역시 거친 매집을 반복하고 있으며 많은 코인 전문가들이 최소 500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 코인을 제2의 도지코인 시바이노 코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사진 보이시죠? 바로 너무나 연관성이 깊은 비밀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일론 머스크와 밈코인이 결합된 획기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그리고 서민들이 복권 한 장 살 돈으로 정말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진짜 리스크가 적은 투자 시장은 밈코인 투자밖에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강조를 드려왔지만 단순히 5천원 만원을 투자해서 하루 사이에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여기 밈코인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수없는 차트 공부를 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그냥 생각 없이 넣어둔 밈코인 투자를 통해 더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밈코인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제2의 도지코인, 제2의 시바이노 같은 코인들이 우리가 미리 알아버리지도 못한 채 어느덧 이미 뭐 몇천 배, 몇만 배 뛴 코인들이 여전히 많아요. 이러한 투자는 단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흔히 밈코인을 얘기하면 밈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밈코인은 가치가 없다. 밈코인은 비전이 없다. 밈코인은 사기가 많다. 이러한 사고 방식이 오래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로 앞으로 오를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만 하면 되지 왜 그 방법을 알려주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려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하는 사람들만 하고 아는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죠. 젊고 어린 사람들도 트렌드에 빠르고 날카로운 사람들만 하고 있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이 시장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인구의 약 7% 정도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7%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뒤늦게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를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이 있다며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코인으로 인생 졸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밈코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10가지 정도 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밈코인을 거래할 때는 안전한 게 중요하겠죠. 거래소가 가장 중요한데 보안성, 수수료, 시장 접근성 먼저 이거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밈코인 시장 분석을 합니다. 밈코인 시장의 현재 추세와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통해 앞으로 상승이 나올지의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밈코인 투자에서 필수적인데요. 먼저 투자 금액을 5%에서 10%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급격한 손실을 피하는데 도움을 주죠. 이러한 선택 기준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미국 대선 테마주 AI 테마와 밈코인이 결합된 최소 500배 상승 예측 코인을 공유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787-2037 이쪽으로 부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올해는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자 내용도 부자니까요. 010-5787-2037 이쪽으로 부자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살 필요는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또한 개개인한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인의 이름만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실제로 이 코인이 단기간 내에 100배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망을 하는 걸로도 되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코인은 앞으로 최소 500배, 수천 배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만원, 오만원만 담아놓으시라고 나중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문자를 못 보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5787-2037 이쪽으로 부자라고 문자 한 번씩 보내주세요. 저는 종목 공유를 빈미로 금전과 후원 유도 같은 거 절대로 없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모두 수억, 수십억의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